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의 하나로 꼽히는 부산 진시장에서 봄내음 축제와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오는 19일까지 펼쳐지는 봄내음 축제는 시장 방문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고 문자메시지로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. 또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버스킹 공연이 11월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.